지긋지긋한 안구 테러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사람들을 다니는 길 위에서 아이가 하체를 훤히 저렇게 내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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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자, 보호자로 보이는 남성이 한 손으로 아이 기저귀를 채워주는데 그 옆으로 막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아, 지훈아 시원하지? 하면서 아이 바지까지 저렇게 마지막으로 딱 입혀줍니다. 지금 이 바지 입혀주네요. 오죽 급하면 저랬을까 싶기도 하고 저걸 굳이 또 저기서 했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네, 저게 지난 14일 저녁에 서울 강서구 있는 한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발생된 일인데요. 제보자에 의하면 자석에 앉아있던 아이 아버지가 4살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를 아마 저런 식으로 기저귀를 갖다가 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낮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한 15명 정도가 저 과정에서 아이의 어떤 주요 부위 그리고 변 이런 것들을 갖다 봤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전에는 기저귀 갈아주고 특히 남자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늘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전하고 달라진 게 뭐냐. 이전에는 없었는데 요즘에는 화장실 가면 아예 기저귀 갈아주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점차적으로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문명화되고 있는데 아직 저 남성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위 사람들도 좀 의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열차 안인데요. 마주보고 앉아있는 승객들 사이로 발 한자로 조기 턱 저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남들이 앉는 좌석에도 손잡이에도 맨 족을 뻗어서 얹어놓고 편안하게 저렇게 쉬고 있다는 건데요. 진짜 이 족 이것 좀 올리지 말자고 탑 안에서 연중 캠페인으로 진짜 진행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저 모습 어제 오후에 부경천에서 동대구로 가는 열차 안에서 찍힌 모자라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인데 사이가 얼마나 좋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자에 앉더니 돌려서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 상대방 쪽에 맨발을 올려놨던 거예요. 맨발을 올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그냥 의자에만 올린 게 아니라 손잡이 했던 맨발은 지압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압 중이구나. 저렇게까지 해가면 다음에 저 사실을 모르고 손잡이를 잡으시는 분들은 어떡하란 말이죠. 다음에 앉은 사람은 폭탄이 폭탄. 손바닥에 무좀 걸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걸 또 항의를 했는데 연구원 분이 딱히 조치는 취하지 않고 와서 보고 와서 안내방송으로 하지 말라고 경고방송만 했다고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안내방송 하더라도 그게 자기들 보고 한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겠죠. 저런 정도의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말이죠.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멘